는 90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 캡스터 EMP 거의 다 도착을 하긴 합니다만 뒷나인 요즘에 하겠죠 펄스 벤쿠버가 먼저다 시야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캡서가 굴리기 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몰아내고 있는 이상 EMP 펑크 어 녹이는 판단 안 나일부터 깔끔하게 정리가 일단 되는 근데 이거 벤쿠버 어 녹였어요 이러면 갈만해요 왜냐면 나노에다가 EMP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굴려갈 만하거든요 나노 트레이더 더 트레이더 어 EMP까지 뒷라인 어 근데 던졌어요 펄스가 붙었어요 으아아아아아 이걸 펄스를 붙여서 아 너무 침착한데요 희사 이러면 아직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근데 이게 뒷라인의 차이가 뒷라인 차이가 커서 아 직결도 왔잖아 페이스 칼구 힐각이 안 나와서 이건 시간문제로 보이죠 어 직결로 갔습니다만 아 원시의 문도 차이도 지금 있고 사실 이건 많이 어렵습니다 나블도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런 수차이가 많이 나죠 결국 벤커버 타이탄자가 첫번째 라운드 가져갑니다 이거 마지막까지 모르는 싸움이 됐어요 이러면 그쵸? 히상 펄스 말겠는데요 펄스 안 들어가면 이거 5-6 오오오오오오 근데 마지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봐야죠 비트다이브 봐야죠 자 비트를 한번 찍어서 가는건데 문제는 여기서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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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펑크 펑킹 잡힙니다 펄스 안 돌아왔고요 펄스로도 그 재배를 보지 못했고 반대로 여기 자 페이스 후 그렇긴 했는데 근데 이거 그쵸 EMP가 있어 EMP 깔끔하게 포커싱을 만들어내는 글래디입니다 자 SOMT 살아야입니다 강부모 비비려면 SOMT가 살아야 돼요 해상이 역행이 없기 때문에 슈가프리와 펑크가 터치지고 이 상이 스킨벌mes 해야되요 interviewer if pasa 던져서 슈가풀이 가야죠. 더이상 버튼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글래디가 상당히 많이 가져온 상황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한 번씩 터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문제는 잡아 낼 수 있는 상황이 잠깐만요! 이러면 나노가 오는데요! 나노가 오죠! 이러면 글래디가 비벼야 되는 상황? 반대로 됐어요. 완전 반대죠? 나노 희산! 듀엘라인 버텨야 돼요! 글래디! 여기 둘이! 어! 야킹! 하나 교환! 서로 딜라인 교환? 완전 난리! 마블 다시 왔고! 해킹! 이제는 균형이 깨졌죠. 마지막에 진짜 집중력 싸움에서 글래디 딜러! 딜러가 해냈어요. 결국은 글래디 선수 딜러들이 마지막 부분은 칼 선수의 아나가 원그레스 킬을 좀 내면서 잡아내는 장면까지 결국 1대1로 만들어냅니다. 뱅커버 쿵이 결국 마지막 한타에 많이 온다는 거 수면총 빼는 거 유도하고 야키가 활약할 수 있는 구도를 지금 노리는 게 원래 좋아보여요. 맞습니다. 오우! 정선이 좀 노려봤습니다만 안 됐고요. 좀 돌리면서 공간 잘 열어줬고요. 마블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데 되게 견제가 거세가지고 너무 아프게 만들기 앞쪽에 펄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힐벤 맞았어요 칼! 어! 안쪽으로 숨어가지고 잘 숨었죠. 거기다가 야키가 마킹해줘서 일단 살았고요. 어? 가로가? 오우! 공간 터져서 그 나로 날라갔어요. 이 구도는 스누블이 굴러가서 어려워보이긴 해요. 아까 앞에서 펌프 선수가 원심도 누른 거에 대한 업보를 청산하는 거죠. 그렇죠. 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번은 그래디터즈가 재미를 봤고요. 반대로 벤쿠버. 우리는 급하지 않다. 여유가 있고 이제 어쨌든 상대편이 앞에서 집결도 뺐고 다 유지력이 있는 공들을 뺐기 때문에 우리가 힐벤 맞고 상화하는 것만 아니면 여유가 있다. 맞습니다. 재웠어요! 아! 게다가 들어왔던 야킹은 잡혔고요. 나노 희상. 집결로 안전하게 본데도 끌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렵죠. 이거는 버티기가 너무 힘든 상황으로 이어졌어요. 차려버리가 다 안 됩니다. 칼! 심지어 솜투도 아니라서 비비는 힘도 약해요. 이거 아예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겠는데요. 앞쪽에서 마킹도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멤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세트 벤쿠버 타이탄즈가 일리오스 잡아냅니다. 야키가 물러나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앞라인 해킹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딱 뛰어버리는 바람에 타이밍이 좀 어긋났죠. 턴 교환에 손가락끼리 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펑크가 잘 들어가줘서 각이 좀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어 힐 벤 또! 어 잘 들어갔어요! 와아! 아 이거 각 힐 벤을 너무! 와아! 크림조! 진짜 펑크가 호시틴탐 노리고 있었는데 기가 막힐지는 최근에 크림조 폼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진짜! 그거를 딱 그 열차에 빈틈으로 넣어가지고 네! 딱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간 그... 저희 고속 열차도 창문 저렇게 열면은 딱 그 틈 하나 딱 나오거든요? 딱 그 느낌으로 넣었어요! 거기에 힐 벤 딱 들어가면서 뒷라인이 그냥 일망타진! 마블 선수 같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A거점 바로 획득해 성공을 하는 벤쿠버입니다. 자리가 밀려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급하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를 먹은 게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벤쿠버가 슬금슬금 앞쪽으로 잘 들어왔고 원시앱은 했기 때문에 마블 선수가 과감하게 자리먹으러 갑니다. EMP까지 유사를 했고요. EMP! 슈가풀이는 안 맞았지만 희상 들어갔죠? 네. 정리 잘했습니다. 벤쿠버는 이거 딱 여기 전선 그어야죠. 어차피 트레는 금방 오니까 이 희상만 느끼지 말자 라는 느낌으로요. 네. 하지만 위쪽을 좀 강하게 밀어내고 있는 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괜찮고 있습니다. 어차피 자리가 좋아요. 자리 되게 잘 잡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EMP도 빠졌고 지금 여기서 위험한 건 힐 벤 정도인데 방벽으로 줬고요. 펑크가 되게 딱 전선을 잘 이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EMP와 함께 나노 강화제 다이브가 들어올 텐데 네. 또 수면총 이후에 아 재워놓고 잡으니까 뭐 궁을 누를 수도 없어 그래도 트레 잘 잡았죠. 네. 자 근데 화물이 들어가 버렸어요. 아 들어간 데다가 나노까지 뒷라인 물러왔습니다. 네. 아 이거는 그새 아쉽네요. 화물이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거고 그냥 좀 허무하게 전기가 되어버려서 그렇죠. 근데 탱이 견제를 많이 왔다 보니까 제대로 된 약간 홀딩이라든지 네. 구조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는 글래디입니다. 어 나노. 자 나노 마블. 하지만 직결로 버티고요. 근데 이러면 벤쿠버 자리 확장 바로 해야죠. 상대가 버... 어 힐 벤까지! 쐐기 가는 쐐기 가는. 벌써! 아 이게 들어갑니다. 힐 이상. 좁은 자리에서 EMP까지 가는 건 페이스가 잡혔어도 슈가프리가 EMP만 돌리면 되거든요. 2%인데 2%인데 1%인데 방편때문에 이게 안 차가지고 자 왔어요. 근데 다음 턴에 오른 턴에 아 근데 이러면 근데 펀니아스트로가 이제 젠이 되면 집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봐야 돼요. EMP! 제인 버펐는데 마블을 잡아 냅니다. 어. 집결 안 해서? 네. 설치도 킥스터 필승 차트 들어가지 않았고 일단 집결이라서 근데 이러면 좀 애매하거든요. 약히 EMP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뛰었을 때 펑과 궁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가죠. 갑니다. 한 턴 차이. 이러면 3점까지는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플레드의 터지죠. 네. 선수를 내기가 좀 어려울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벤쿠버도 본인들의 퍼싱 깔끔하게 살아나지 못하면서 네. 세상 선수가 고건부터 1 받으면서 버티고는 있는데 진짜 잘 버티는데요? 네. 안 잡히는데요? 이게 리스프레이 되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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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상? 어? 어? 워! 뭐예요! 아니! 아뇨! 아멘! 이게! 아니 이게 뭐죠? 아니 이게 이삼을 캐어드면서 버틴다고요? 한 20초 버텼는데요? nicht? 들어갑니다. 워! 벤쿠버 C9 크림조 크림조의 전매드커에요 거의 네. 결국 그냥. 대다 õ! 그럼요. 그런 파 담당을 밀 수 없겠네요. 내가よし긴 crimin성들이 차스틴다 Hoy 댄시킬로 여기 이 피일파 외로워요 고통받고 있어요 방벽도 가르고 와가지고 호응도 안되고 어 그래도 캡스터가 트레 잡아줬어요 하지만 트레이를 잡았지만 탱이 없기 때문에 전진을 못해요 네 뒤쪽 계속 아나 위시 찍어주면서 해킹 EMP 크림조쪽 오! 들어갔습니다 트레 없는 거에 장점을 공격으로 침환을 했고요 네 자 페이썬스도 이제는 방벽이 없죠 방벽이 터지면서 잘 잡았습니다 어 근데 펑크? 자 나노를 여기다 줬는데 어 힐핀 넣고? 오! 저 안쪽에 힐팩 하나 더 있잖아요 자 갈 수만 있다면 아 안돼 못 가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어 수분장 캡스터 네 캡스터는 수가 진짜 중간에서 확실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자 더 비비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윈스톨이 좀 늦게 잡힌 편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긴 어 볼 거 같은데요 나노트레이 이후에 집결까지 갈 거 같은데요 뒤라인 힐팩 던지고 힐팩! 나노 힐탕이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미 저도 이득이에요 네 저도 이득인데 심지어 심지어 아직 봐야 돼요 어? 자 체력관리가 순간적으로 안되고 있는 또 힐팩! 다 왔어요 근데 피사의 힐팩 뭐가 자리 다 먹었는데요? 자리 다 먹었어요! 아 이러면 EMP 오는데요? 네 자 여캐로 한번 잘 빠졌고요 펌트 잘 좋고요 네 자리를 못 잡으면 결국에는 펄스랑 EMP 어떻게 넘어갑니까? 다시 먼저 먹게 되는 거 힐팩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네 크림조 이거 슈가프리 EMP 엔딩이 살짝 남은 시간 이제 28초인데 네 야키 선수가 EMP 안 오겠는데요? EMP에 힐팩 곁들여지고 엔딩되는 각인데요 여기 터지고 완막 각인데요 지금 약간 느낌이 왔는데요 아 뛰었고 어 근데 여기 EMP 어디 심지어 임파프리 장전 아직 EMP가 잘 안나와요? 나는 급하지 않다 앞라인 갈고 싶거든요 EMP! 나노 사리기! 나노 사리기! 근데 힐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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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 침념 거기에 나노도 와요 야키가 EMP가 왔는데 나노가 있어서 크림조 나노가 있어서 살렸어요 아 살립니다 살릴내라 아 이거 막혔죠 이거 완막이네 완막이죠 이걸 만들어냅니다 벤코버 타이탄즈 강하네요 2대0 와도 EMP 맞고 그냥 일망타진 될 것 같네요 나노의 크림조 포커싱 근데 이런 교환이면 EMP 엔딩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EMP의 뒷라인 어 근데 버텨 힐업 저 버텼습니다 네 아아 하지만 한계가 있죠 네 스킬이 다 빠졌기 때문에 네 잡혔고 마블도 이러면 못 버티겠죠? 해킹 초장에 스노우볼이 많이 굴러가고 자리가 뺏기는게 좀 큰 것 같아요 네 쉽게 먼저 눌렀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와아 힐팩까지 와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나노가 아나가 여기서 힐팩을 그냥 이 안으로 다 뛰어들어가지고 네 이걸 잡아내고 오히려 뒷라인에 이거는 들어갔죠 나노브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또 대화가 불가능 두 번째 경위도 들어갑니다 벤코버 타이타님 빠른데요 나노 힐빈 휘뱀 갑자기 슈욱 날라오 네 나노 힐빈을 말씀해주신 것처럼 못 흘리면 터지고 흘리면 EMP로 본인들이 정리할 수 있는 구도라 넓습니다 잘됩니다 잘 밀었습니다 버뉴스트로 잘 흘렸고요 이제 이러면 야키가 구로 돌기 때문에 야키걸로 막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야키 빠진 사이에 여기서 갑자기 출현이 생기면 난리납니다 그쵸 백힌까지 계속해서 좀 물고 늘어지는 싸움 EMP가 한 번씩 더 도는 단계인데요 확실히 2부만이 밀리기 어렵긴 해요 나노바블 나노바블 이것도 이득 못 봐요 표션이 너무 좋은데요 벤크버 EMP 넣기 또 어려워요 어딘간 넣기 넣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또 슈가풀에 EMP가 오고 또 왔어요 한 번 더 들었습니다 먼저 누르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남은 시간 40초 네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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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마주 오른 중 소모락끼리 쉐도우복싱중 위치 보는거죠 지금 쉐도우복싱중 자 어디어디 어디어디 여기 야키 한 번은 EMP 으아앗 교환 원시보도 많은 늦게 없구요 근데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은 사실 벤크버가 밀기는 좀 어려 보인다 어 힐 벤 이거 힐 벤 힐 벤 힐 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힐 벤 이게 아 진짜 오늘 크림조는요 진짜 푸른사신이야 푸른사신 예 와 와 스트랙까지 보냈는데요 들어갑니다 9.1초 에프 정면대치 EMP 오는데 이거 약간 눈치 모셔면 그냥 망고 터집니다 또 힐 벤 뒷라인 자 EMP EMP 포싱 어 근데 힐업 됐어요 힐 벤이 끝나고 EMP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 잘 흘렸고 캡스터 어 거기다 캡스터 여기서 변수를 내줍니다 어 어 교환 이걸 또 희상에 하나를 해주네요 어 그러나 캡스터가 보냅니다 역행 빠진거 바로 추노 한거 같죠 예 정리 잘했습니다 캡스터 자 계속 찾아다니고 있는데 정리가 됐고 자 여러분 글래디 터즈가 EMP 감사를 흘렸기 때문에 네 일경인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만한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리 자체를 일단 먹어놓은 상황이라서 굴릴 수 있어요 충분히요 마무리 또 여차하면은 밀어줄 수도 있고요 네 힐 벤까지 밀어넣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 하지만 마무리 뒷라인 잡아 냅니다 이미 뒷라인이 여기 찢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이미 글래디가 많이 좀 굴릴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그렇죠 이런 그림들이 계속 글래디 터즈 입장에서 나와야되고 네 일경인지도 들어갑니다 직접 떠나서 넘어가고 EMP입니다 우와 나노를 죽이는 했는데 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또 트레를 캡스터즈 보냈고 화이트 야아 캡터 캡팡 해줍니다 역시 캡팡 와 정말 이 선수가 글래디 터즈는 진짜 보물이거든요 네 약간 팀의 기둥이거든요 네 희망이에요 희망 네 다잡습니다 다잡아요 킬로그에 웬만하면 내가 캡써거든요 네 여캠 빠진 트레 거기다가 점프에 빠진 윈스톤이라면 사실 밟을 수 있는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거의 들어갈 것 같죠 홀딩을 하러 희상선수가 나왔기 나노한테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야키가 이제 EMP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네 나오는거 보고 포즈하면 될거에요 어 차례전에서도 대부분 단스킨부터 선수가 순위를 하고 있구요 네 버점은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0.17m 벤쿠버는 답답하면 등스라 이거죠 좀 들어갔어요 아무도 안맞고 어? 펄스 데미지 살짝 누죠 자 홀딩되고 또 홀딩 또 홀딩 또 홀딩 또 홀딩 또 홀딩 충분히 버틸수 있을만한 상황이라 맞습니다 아직 다행이 있는데요 펑크 원심문도 왔어요 자 원심문도 버텼고 희상의 마블 전했고 펑크 같이 버립니다 펜스터 집결 올리고 집결을 미뤄야되는데 페이스도 집결이 있기 때문에 이거 나노까지 봐야될거 같은데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글래키도 이제 시간이 없어요 어 포커싱 좋았구요 방밀 맞고 갔어요 좀 더 봐야되요 이거 나노 아 발이 살짝 떨어졌군요 예 이건 진짜 이때다 싶은 하하하 클레리서즈 결국 시간을 잠깐 조금 더 앞선채 밀어놨어요 거의 똑같죠 이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윈스가 잡히면서 펑크가 끊기면서 공간을 많이 못 밀었고 어 그 다음에 다이브에 포커싱돼가지고 그냥 터졌는데요 이거 초반에 시간던거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어요 이렇게 캔프터까지 갔기 때문에 에이 오이 큰일났는데요 일단 초반부는 좀 많이 갑니다 네 원거리 뒷9 힐을 노려보구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뒤집을만한 궁예수단은 없고요 이거는 자리를 일단 우선 회복을 한 이후에 힐벤이나 포커싱으로 뒤집어야 되는 글래디인데요 1분이라는 시간 추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더 이동을 할 수 있을지 힐벤 펑크 캡스터가 놓치지 않고 잡아냅니다 기회죠 이 기세를 굳혀야 되는 글래디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두드릴 수 있는 상황 잘 붙였고요 캡스터 나노까지 마무리 밖으로 들어갑니다 뒷라인 사실 어려운 구도죠 더 이상 비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벤쿠버 타이탄즈의 공격은 여기까지 68.19m 잘 빠졌고요 마블 선수가 공격적으로 라인을 당겨줄 수도 있거든요 나노파밍을 위해서 벤쿠버는 구실을 주면 안 됩니다 시간에 상대가 많이 쓸 작정도 한 만큼 한 번에 구할 결국 이거 차라리 조심해야 되고요 아나들 목숨 진짜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끊기는 순간 게임이 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굉장히 소중한 상황 위치만 한 개 오! 야키가 났어요! 펄스 붙었어요 오! 캡스터? 캡스터? 희상도 펄스가 있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 EMP가 네 추가 불의 EMP가 희상에 펄스? 네 오! 압박이 지금 들어와서 맞습니다 오! 마블! 이거 가면 큰이네요 나노 왔어요 이제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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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글랜이 급하지 않아요 EMP! 나노는 줬어요 나노는 줬어요 근데 여기를 어 여기가 아! 이거 안되겠는데요 아! 긴 라인이 전면을 했습니다 유지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걸 슈가플과 EMP 돌려서 결국에는 적중을 시키고 EMP 진짜 빠르네요 거의 진짜 리비랑 비슷해요 와! 마무리됩니다 경위 끝 벤고버 타이틀가 3대0으로 LA 글래디터즈를 상대로 셧아웃을 시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